아 핏살기 썼짠이 아 이치따가 거기서 웬 말이냐 아씨 너무 대외모드 아니에요 이거 아 저걸 저렇게 떼고 태쿠마 그리어 만났구나 태쿠마 살죠 에너지가 조금 남을땐요 좋습니다 아 예 여보세요 목소리가 힘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아니요 원래 제 목소리입니다 시키파시키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저기 난리났네 대국민 사과방송 하락인데 아니 원래 이제 제가 생각을 좀 잘못했어요 예 많이 잘못한거 같긴 하던데 한 판 더 하실 수 있어요? 그 리벤지 스폰 하나 더 들어왔거든요 1주케 2랜덤이에요 근데 웬만하면은 무패로 무패로 할게요 무패로 한 번도 안 지는걸로 그게 근데 마음 먹는다고 그게 한 번도 안 지시던가요 아이 그럼요 당연하죠 김복일성이라고 생각하고 상대 드릴게요 개빡쳤는데 기름 붓는다구요 누굽니까 개빡쳤는데 기름을 붓다니요 네 일단 한 판 더 가고 일단 상대 지금 목소리를 제가 잠깐 들었잖아요 일단 조금 위험합니다 제가 봤을 때 어 1주케 2랜덤 하잖아요 그게 차이날까요 하하하하 좋습니다 자 갑니다 이게 한번 물고란게 있거든요 물고 아시죠 물고를 터버리면 계속 나와요 물고가 그게 무서워요 물고란게 한번 터버리면 이상하게 잘 안당하는 아 왜 안 맞는데 아 아깝다 앵 조금 움직임이 조금 조금 움직임이 조금 아 아 아 왜 잉클 못 칠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딱딱가지고 요소도 맞혀줬다 하하 좋다 됐다 나쁘지 않다 출발좋다 출발좋아 자 타타전 언제 졌지라 언제 졌을까요 제가 자 타타전엔 역전이 자주 나와죠 역전이 지금 그 상황이 알겠습니까 알겠네요 우아 후 후 후 후 후 후 틈새 역사공고 1941년 일본에게 희습적인 진짐한 공습을 당한 미국에 맞춰서 결국 1945년 일본 본토의 핵폭탄을 투하하자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짠 근데 근데 여러분 근데 오늘 테리 컨디션 어때요 지금 테리 컨디션 어때요 이번엔 레알마드리드의 레전드 특이의 그날 오늘은 파망의 그날입니다 스키파 시키는 벌풍선 1개 감사합니다 분명히 힘이 다가온다고 신체리듬이 좋아지않아 크게 그름칠을 인하 웹깃살이 없지 스키을 다가온다 진짜로 스피드런 스피드런 지금 죄송한데 스피드런 알죠? 스피드런 알죠? 장관 좋아하죠 제가 아이씨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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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하 아하 에 에 에 에 에 에 게임! 자 느낌이 좋다 느낌이 좋아 이번판 느낌이 좋다 이상하죠? 느낌이 좋을 때는 느낌이 좋았어요 아 저기서 커잡이 안되가지고 반대서 저게 안되는게 너무 그렇다 가판이 테리로 제가 잘 잡아요 아 뭐암 아 뭐암 아 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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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암 바아그 지금 아니 그거 아세요? 그거 아냐고 지금 H님 체력이 지금 없다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체력이 지금 엔꼬다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속보입니다 체력이 다 됐다 체력이 다 됐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다 자 좋아요 멋진 플레이 와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어 삭상마무 끝나나 승리 승리 삭상만 하면 끝나? 아이야 아 저 뭔데? 하하하하하하하 아 뭐..뭐하니예 지금 헛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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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운명의 타타전 과연 과연 과 과연 운명의 타타전 언제 좋더라 자 운명의 타타전 언제 질 수가 있을까 언제 질 수가 있을까 내가 언제 졌을까 자아 자아 일선의 중국의 일선 느낌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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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OK 자아 분위기 탔을때요. 제가 오늘 지금 떴습니다. 나와. 빨리빨리 안 나올래. 분위기 탔을때. 으아! 빨리 일어나. 아 이거 막았잖아. 달려가 눈쳐가면서 막았잖아. 이건 이치님에게 경술폭취급이다. 지금 조금... 저거 좀 화가 많이 나지. 나와라. 자, 심리까지 꽤 뚫려. 잠깐만, 이거 지금 느낌이 조금 이상해요. 저도 이상하게 잘 되는 느낌 뭔지 아시나요? 어?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 야. 아, 이걸 왜 걸리니. 아, 럭키박스 놓쳐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걸어주쇼. 아, 이걸 저렇게 떼준다. 아, 그걸 저렇게 떼준다. 테...쿠...마... 그리어 만났구나 태쿠마 파토 까불께요 알겠습니다 아, 이게 미러전이 걸리나 이거나 속상한데 자 오랜만입니다 태폐전 언제 졌더라 언제 언제 졌더라 태폐전 usto 태폐전 태폐전 끝 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같이 맞으면 누가 이득냐? 누가 이득이더라 같이 맞으니까 아 이게 들어오나 와 깨끗! 피살기 조심! 빌리만 빠르게 잡을게요 테리로 빌리 잡는거 제일 쉬워요 빌리만 빠르게 잡을게요 타코마로 빌리 잡는거 제일 쉬워요 운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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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타전 돌아온 운명의 타타전 살죠? 에너지가 조금 남을든요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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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리 조절 방금 어땠습니까 으아 아아 아 까비 은비까비 와 이걸 샅 자 기이 점프 절대 뛰면 안된다 위너 랍 3 레디 고 야 야 야 야 야 후 후 후 후 후 후 아아 완전 점프를 했어요 으아 아아 모른다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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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저거를 갓캠저 아 오케이 좋았다 타쿠마기 때문에 장성상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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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쿠쿠 지욱! 엉엉! 부으아옹! 아하하아아아악! 엉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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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대에에!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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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아아.. 아아.. 아뇨, 반기샤들! 으악! 발견! 제발! 자, 좋습니다. 죄송한데... 자, 방금 타타전은 말은 안해도... 언제 졌다가 말 안해도... 마지막 희망인가? 고로 너만 믿는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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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잠시만요 고오오오 전 운명의 고고전 언제 졌다 게임이 끝난 줄 알았지만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 자 모른다 그 누구도 모른다 시키파시키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이겼네 한자네 이천님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천님 아까 이야기 하신게 기억이 나네요 중국 일선이랑 하는 것처럼 하시겠다고요? 네 잘 봤습니다 3주쾌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스폰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는 게임 해가지고요 전만 재밌는 거 아니었나 모르겠네요 이천님 재밌으셨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그냥 조금 그냥 컨디션이 조금 더 좋았다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